예 벤츠 아록스 타사에서 시공을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드신다고 아시아시트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뺏겨서 리미드 시트 다시 제작을 해드릴 겁니다 좌우와 같은 패턴 인데요 이렇게 버켓을 집어 놓고 작업을 해드렸었네요 자 벤츠 여기서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차가 높습니다 벤츠 아록스 시트 미무진 시트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야 내리는 것도 장난 아니겠습니다 이거 예 뭐 탈거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이거 같이 좀 내려라 아 어이구 뭐 상당합니다 높이가 뭐 아이고 이 차가 너무 높아서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하루 쟁일 했습니다 하루 쟁일 아 이거 이제 못하겠네요 이거 예 다이아 퀼팅 넣어서 지금 리무진 시트 장착해 드렸습니다 아 벤츠 아록스 시트 완성이 됐습니다 빨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잘 타세요 지금 전 하시구요